그리고 84번을 봅니다. 84번에 보면 에로우 다이어그램이 있다. 에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에로우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죠. 일정관리에 사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에로우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계열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나타낸 그림 이걸 가지고 에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이 있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에로우 다이어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지금 목적은 뭐냐면 품질경영기사 합격 이렇게 될 거지. 이게 목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표가 될 겁니다. 목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만 한번 봅시다. 일단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을 테니까 필기시험만 보면 그 앞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겠지. 그죠?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원서 접수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물론 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강의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강의 봅니다. 그래서 강의 등록이 있겠지. 강의 등록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그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뭐가 있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준비라든지 마음의 준비 해야 되겠지. 그죠? 마음의 준비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뭐 품질경영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의 등록하고 또 학습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하고 그리고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나면 또 실기시험을 보겠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에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루퍼를 만들 수 있다. 루퍼? 루퍼라는 거는 뭔 얘기죠? 루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리잖아. 그죠? 고리를 우리가 루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서 반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복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반복되는 거 반복. 루퍼. 고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한 번에 쫙 가고 말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갔다가 다시 시험 보고 다시 학습하고 이거 계속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합격은 뭐라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로우 다이어그램의 조건은 뭐냐면 이런 루퍼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루퍼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한 번에 무조건 합격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루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의 진도 관리가 용이하겠지. 이해 되겠죠? 언제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활동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이해 되겠죠? 원서 접수하고 시험 봐야지. 시험 보고 원서 접수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활동관계가 명확해지는 거고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 또는 납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루퍼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품질경영기사나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강의를 듣고 시험 보는 게 가장 쉬워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가 비용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물론 이제 학교 다닐 적에 품질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저는 취득을 했었고 그리고 뭐냐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인간공학기사라는 게 그때 생겼었어요. 이랬대. 정보가 없잖아. 그죠? 지방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서울 쪽에 결국 올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뭐냐면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주말에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특강비 다 내고 그때는 KTX도 없어서 새마을로 타고 왔어요. 알겠죠? 새마을로 타서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일요일 날 또 수업 듣고 그날 또 자야 됩니다. 요원에 가서 자고 수업 듣고 이걸 한 4주 동안 했습니다. 4주 동안.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을 취득을 했었던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자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독학을 하면 검전적인 거는 적게 더 갈 수가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죠? 노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노력을 오히려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좋은 곳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든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학습하셔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 가면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에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5번 문제를 한 번 봅니다. 식스 시그마 활동의 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따르고 있는 DMAIC가 있다. 그죠? D라는 거는 뭐죠? Define 이렇게 해서 정의 M이라는 거는 매주얼먼트 측정 그리고 A라는 거는 오넬리시스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I는 임프루브먼트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컨트롤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M이라는 거는 매주얼먼트 측정이잖아. 그죠? 측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개선하는 거는 이건 어딥니까? I지? I. 그죠? 임프루브 이렇게 해서 개선 그리고 개선할 대상을 확인하고 정의를 내리는 거 정의 정의를 내리는 거는 Define 이렇게 되겠죠? Define 그리고 뭐냐면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시점 문제의 형태와 원인을 규명하는 이거는 분석이 되겠죠? Analysi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선할 프로세서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거니까 측정 측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주얼먼트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거니까 분석을 하는 거고 정의를 하는 거니까 Define 개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선 Improov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